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님 최롱입니다. 오늘 무리수를 더 썼던 여러가지 데이트 중에서 비대면 데이트 무리수가 가장 많았던 데이트 시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거가 무리수가 아니었다는건 아닌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장 기회가 많았던 미션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여러모로 영수씨가 나의 장점을 어필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데이트였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무언 데이트다 이러면 계속 외모를 봐야 돼. 물론 거기서 뭐 어떻게 몸으로 웃기거나 이런 개그 센스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생각에 대해서 좀 나눌 수도 있고 오히려 깊이 있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를 너무 다 놓쳐버린 게 아닌가. 그런데 뭐 애초에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걸 놓쳐도 상관없기 때문에 놓친 걸 수도 있겠죠. 이게 미션이 눈을 안 마주치면 되는 게 아니라 등을 붙이고 있어야 되는 게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눈을 안 마주치면 되는 거면 저렇게까지 불편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한 명이 그냥 먼저 가서 앉아있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냥 뒤따라 와가지고 등 돌리고 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까지 굳이 뒷걸음을 치고 있었던 거는 미션 자체가 약간 등을 붙이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옵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처음에 차에 탈 때도 역방향에서 멀미가 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멀미나면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앞에 타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필요했을 것 같애. 그런데 이런 데이트에서 어떤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를 알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니 비대면 데이트를 살면서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긴 하는데. 그런데 실은 저런 것들이 어떤 어필의 기여가 될 수 있는 거였으니까. 물론 작은 거지만 저런 거를 하나하나 챙겨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면 살 필요는 없는데 어떤 그런 포인트 포인트들. 그런데 영수 씨는 그런 게 너무 없었다. 거의 전혀 없었던 것 같아. 처음에 차에 탈 때도 내가 역방향을 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만약 앞에 탔으면 경체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 리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그 뒤쪽 창문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하니까 경체가 탁 튀어 있길래. 하고 말을 끝냈어. 그러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저게 지금 바닷가나 이런 거 보이겠어요. 같은 풍경을 보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둘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제 탁 튀어 있길래 이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 그래서 대꾸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릴 때도 문을 좀 확실하게 열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뭐 이렇게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메뉴를 정숙 씨가 시키던데 이거는 뭐 거치가 안 되나? 랜덤 데이트는 제작진이 주는 돈이야. 그리고 이제 정숙 씨가 음료를 두 개를 들고 걸어가고 있고. 물론 영수 씨가 뒷걸음질을 치고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내 껴 하나 내려놓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가. 아 알았어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약간 알았어요. 한다니까. 빨리 할게. 빨리 할게. 약간 어떤 업무 처리를 책임 받는 입장.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정숙이 세팅까지 해드린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물론 뭐 세팅 받아도 되지. 근데 여기서는 어 뭐 고맙다라거나. 여기서 뭐 나도 뭘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은 뭐랄까. 제가 너무 좀 상대가 이렇게 좀 아랫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죠. 상대를 좀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듣기에 따라서는 영수 씨가 나를 존중하지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영수 씨가 조금 더 이렇게 상대에게 하대하는 느낌을 좀 덜 줄 거였으면. 아 이거 제 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뒷걸음질 치다가 혹시라도 더 민폐일까 봐. 제가 좀 신뢰를 좀 무릅쓰겠습니다. 제 거 좀 자리에 좀 놔주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눈이 앞에만 달려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정숙 씨도 이렇게 뭐 살짝. 아 내가 그럼요. 이렇게 하면서 놓고 갔을 거란 말이죠. 놓고 갔을 때. 이제 어 고마워요. 생전 이런 서비스를 다 받아보네요. 이거 뒷걸음질이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면서. 뭔가 대화의 물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숙 씨는 놓고 가야지. 나도 마셔야 되잖아.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무리 웃으면서 말했어도 상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지금 서비스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음의 벽은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가 내가 세팅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영숙 씨가 거기에서 이제 세팅 끝나고. 어 나 앉았다 이래요. 어 고맙습니다. 이제 앉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영숙 씨와 정숙 씨가 지금. 그 미션 수행자로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지. 영숙 씨도 이 사람이 내 직원 같아. 어 내가 어떤 미션을 행해야 되고. 이 사람은 지금 직원이고 나는 관리자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숙 씨에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정숙 씨도 영숙 씨의 어떤 이성적인 느낌을 갖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죠. 어 저도 앉았습니다. 하면서 앉아요. 근데 물론 이 미션 자체가 너무 난해했어. 근데 이 미션의 목적은 뭐 정숙 씨가 뒤에서 말을 하지만 역지사지를 해보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영숙 씨 입장에서 정숙 씨가 지금 등을 돌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애쓰고 있구나라는. 그래서 감사함과 미안함을 표현할 필요가 있긴 했었겠지. 영숙 씨가 정숙 씨한테 뭐 시켰어요? 영숙 씨가 이제 귤 레이드 같은 걸 시켰다고. 이거를 뭐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고 하는데. 장면이 영화 같으면 뭐해. 그거는 이제 3인칭이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멀리서 보니까 희극이지. 3인칭으로 보니까 멋있지. 1인칭은. 지금 앞에 이것만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정숙 씨가 또 말의 물꼬를 튭니다. 이게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대면도 아니고 신기한 데이트네요. 그럼 정숙 씨가 이제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창 쪽으로 45도 각도로. 근데 여기서는 실은 둘이 서로가 마주보고 있지도 않고 옆에 있지도 않지만 진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일반 데이트와 큰 차이 없이 임할 수 있어요. 일단 자리에 앉았을 때. 더구나 말할 수 있는 소재도 늘어. 뭐 카페 같은 데서 혼자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 혼자 갈 때도 있죠. 그러면 혼자 갈 때는 어떤 분위기예요? 뭐 어떨 때 가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좀 그럴 때 같으면서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두 가지 장점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 공간에서 얘기를 풀어가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뭐 카페를 가는지 카페에 관련돼서 뭐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카페에서 공부했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커피나 음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실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이었지. 정숙 씨는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상대를 좀 이해하는 상대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뒷걸음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겠다라고 해석을 하죠. 어쨌건 영수 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진 못했지만 지금 굉장히 현명하게 이런 부분을 파악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어떤 선을 넘은 미션을 줬어도 정숙 씨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걸 풀어냈지. 그리고 이제 영수 씨도 정숙 씨와 이 과정에서 미션을 달성하면 데이터권을 주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뭐 정숙 씨와 이성적 호감이 늘지는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순자 씨였다면 좀 달랐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은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월요일마다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갈등이 있는 상황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상대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마음을 알려주고 이런 것보다도 이 방식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안 하고 나한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모든 걸 너무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 물론 내가 예민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단서가 붙기도 하지만 이게 실은 서로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도 서로가 지금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자꾸 서로가 이 사람 상대에 대해서 의심하고 상대를 자꾸 어떤 확인하려고 드는 근데 확인하려고 드는 방식에서 나는 사랑하니까 확인하려고 드는 건데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태도로 취하는 거냐는 또 받아들여 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이 미션을 잘 해석해준 정숙 씨 때문에 그런 걸 연결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실은 이 미션 자체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었다. 영수 씨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이성 좀 주변에 대등한 관계로서의 여성의 존재가 좀 없지 않나. 가족으로서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냥 친구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성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영수 씨도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고 굉장히 긴장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를 걱정해준다거나 감사를 표현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수 씨는 이 미션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놓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장면은 또 그냥 지나가기 좀 아쉬워서 뒤에서 아마 다른 장면들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영수 씨의 다른 태도들이나 다른 사람들 대하는 모습과도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미리 좀 알아봤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나오를 나는 솔로 어떤 장면에서 분명히 이제 영수 씨의 어떤 새로운 면모가 또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들어서 그 전에 미리 좀 맛보기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